랩랩티비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꾹꾹 어디 가요? 서울 가요? 뭐 하러 가죠? 이모랑 놀려고요 이모 만나기로 했나요? 이모 만나기로 했나요? 힘들지 않아요? 안 힘들어요 겨우 안 힘들어요 그냥 치는 거고 그냥 쭉 하고 그럴 수가 없네 또 마음대로 해야 돼 줘봐 어? 아 시간 맞추는 거네, 지원아? 지금 몇 시지? 토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똥사랑 맞고 우리 지원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겠어? 한 그릇? 아니 네 네 그러면 밥만 줘봐 밥만 주려니까 밥만 주려니까 아, 알았어. 먹다가 남겨 아, 큰일났네 나 옥치기 옥치기만 하면 네 지원아 재밌어? 장난감 놓고 놀아 엄마 줘 불편하게 그거 왜 들고 다녀 아이고 서윈이도 이모 줘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 죽으면 안 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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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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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go 와, 지원이 잘한다 응 최고다 응 아, 미안해 무섭지 않았어? 네 음 재밌어? 재밌어? 엄마가 타야 돼? 근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! 안 탈래! 지연아! 고기 잡는 거야? 아 빨리 고기 잡아야지! 얘들아 이 게임 이름이 뭔지 알아? 지연아 이거 게임 이름이 게임 이름이 뭘 거 같아? 아니야! 무슨 느낌이야? 공룡!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오락 게임 힌트는 이거 방울 비눗방울 보글보글이야 재밌지? 공룡! 지윤이 운전하는 거야! 운전해봐! 만나요! 지윤이 좀 데려와 다 먹고 왔어? 다 먹고 왔어? 지윤이 입 어떻게 됐어요? 응? 가자! 엄마! 엄마 내가 이 보여줘! 안 보여! 눈 크게! 눈 크게! 여기 거기 놀아 슬프네!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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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아! 죽음의 레이스 볼 거라고? 아니야! 안 무서운 거 봐야지! 그거 안 무섭대 지윤아! 응! 별로 안 무섭.. 괜찮겠어? 응! 그래 27번 봐! 연습 2회 50% 할인! 33이랑 27 보자! 그러면 알았지? 가자 여기 놔두고 갔다 오세요! 소지품 잠깐 내려놓고 들어가세요! 지윤! 지윤이는 안 돼요 위험해! 그건 괜찮! 오! 재밌겠다! 안경 쓰는 건 아니에요? 써야지! 오! 멋있어요! 귀여워! 네! 재밌게 봐! 야! 서윤이 뭐 저렇게 꽉 아프지 않고 그래? 서윤이 웃겨! 아! 쟤네 봐! 하하하하 네! 너무 재밌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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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조심해주세요! 위험해요! 나와 진짜! 위험해요! 어머! 이거 뭐야? 지윤아! 재밌었어? 고맙습니다! 근데 완전 어떤 거 같은데? 무서울 거 없어! 찾아요! 인제! 구독과 좋아요! 알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